그래도 얘는 남과 좀 달라. 얘는 특별하다고 볼까? 특별하다고 볼까? 그만큼 재능이 완벽하다고 봐야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들이 크게 갖다 해야 되는 거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하만식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. 이번 시간 인물 콘텐츠 준비를 하게 됐고요. 이번 시간에도 좀 유명하신 분이고 앞으로의 좀 옮기는 좀 어떨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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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- 고냐다 고여고 세세다 천지공군은 이롤동남 사바세계는 남. 그를 내려오실 적에. 하. 이 사주를 보면 말하자면 예술교통이라고 해서 딱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그림 쪽 화가 쪽 쉽게 얘기해서 그림이나 이런 게 내 소질에 있고 손재주도 많아 얘가 손재주도 많고 끼도 많고 그러니까 만일에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화가. 그를 해갖고 외국으로 나가도 충분히 그 길로 전진할 수도 있는 건데 얘가 지금 갑자기 이런 거에는 그냥 딱 무마시 해버린 거야 자기가 전에 예전에 했던 그 저기를 다 무마시 해버리고 지금 새로운 내 끼를 발휘한다고 이러고 나오거든 그리고 끼를 발휘한다는 건 뭐겠어 그치. 어 그러면은 뭐 음악 쪽이나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얘는 막 그림이라든지 막 이런 걸 그려도 충분히 적일 수 있는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인데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끼로 갔다가 지금 발동을 했거든. 끼로 발동을 된 거는 이건 이제 작년하고 올 쉽게 얘기해서 작년 이제 초반서부터 올이 이제 더 이제 바짝 서둘러서 지금 그런 대로 얘가 지금 많이 지금 내가 발달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이 끼를 갖다 발동을 하는 거야. 끼를 발동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보나 끝까지 이제 해보자는 이런 이제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를 물으면 놓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. 지구는 못 사는 성향. 밤 잡으러 안 잡으러 해도 노력파. 노력파란 말이야. 노력파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을 해. 부모도 못 말려. 부모도 못 말리고 처음에 갔다가 부모들이 말리고 그랬지만은 얘가 워낙 끼를 갖다 너무 저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모도 이제 호응을 해줘서 이제 저게. 첫 번서부터 얘 이런 끼에 갔다가 부모가 뭐 이거 같이 화합해갖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. 분명히 그랬는데 얘가 너무 재능이 이쪽으로 갔다 가니까는 부모하고 바라는 거 산첩보로 빠져버린 거야. 산첩보로 빠졌는데 이것도 괜찮아. 괜찮은데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. 그러기 때문에 얘는 댄스. 말하자면 댄스 같은 것도 괜찮아. 보컬 그룹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다양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끼가 갖다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. 근데 이상하게 이 어린 애들이 요즘은 많이 더 발달되고 노력파야. 어른보다도. 어른들은 나이가 뭐서 몸이 뭐 둔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몸도 뭐 이거 가볍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얘는 남과 좀 달라. 얘는 특별하다고 볼까. 특별하다고 그만큼 재능이 완벽하다고 봐야지. 완벽하고 성곡을 잘해. 성곡. 얘 스스로가 성곡을 잘하고 꺼깨 1인자라고 해도 과완이 아니다. 그만큼 얘가 능수능랄하게 자기 발브레이션을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런 애들이 크게 갖다 되는 거지. 솔직히 이거 뭐 누구 갖다 얘기를 하면은 뭐 저기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그 나이대 그 저기보다도 얘가 훨씬 더 나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면 그 지금 오늘의 인물이 뭐 타고난 사주 팔자인가요?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갖다가 내 얼굴을 뭐 그냥 얼렁 안아 뜯게 생각하는데 팔리라는 얼굴. 뭐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돼서도 어른들이 갖다 이름이 날린다든 노래를 해서 갖다 하든 댄스를 해서 되든 그런 저기를 예술교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예능의 예술교통으로 나온다고 얘가. 그러기 때문에 얘 사주는 타고난 거지. 타고난 건데 뭐 그림을 그리든 뭐를 그리든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넘어서 이제 연예계 쪽으로 이제 노래 쪽으로나 뭐나 얘가 이제 능수능력하게 이제 발달이 되어 간다는 거지. 이제는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얘는. 이 길로만? 이 길로만 갔다가 얘는 파고들기 때문에 또 본인이 파고들어. 파고들고 뭐를 하나를 갖다가 저기 하면은 누구만 맞다나 콩나물 대가리 앓으면 얘는 두 개 세 개를 앓으려고 하는 거고. 그러기 때문에 얘는 자기 스스로 가도 이제 두고보면 알겠지만 작곡도 자기가 할 수가 있고.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좋단 말이야. 그러기 때문에 얘는 성공을 한다고 봐야지. 음악적으로 성공을 해. 불안간에 많이 비치는 사주다. 뭐 이거 금전으로 본데요. 금전도 많이 벌지만. 근데 너무 어려서 너무 그냥 발달해도 안 좋겠지. 그래도 어느 정도껏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내 공부도 해가면서 좀 그렇게 기왕이면은 내 공부도 해가면서 유학도 갔다 오면서 난 이랬으면 좋겠어 얘가. 벌써 얘 이름 날리는 거는 이제 작년 저기지만은 재작년서부터 얘가 이름이 날리기 시작했거든. 그래서 작년 이제 올 지금. 해수로 지금 3년이야. 3년 동안에 올해가 좀 번쩍 뜨는 거야 얘가 지금. 그러기 때문에 작년으로 따지면 한 10월 달부터 얘가 더 발짝 떴지. 그러기 때문에 더 얘의 색다른 모습을 수시로 온다는 얘기야. 지금 벌써 여성스럽기도 하고. 벌써 그런 티가 막 나. 맞아요 맞아요. 그 IT가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. 그러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잘 요대로만 그냥 잘 나갔으면 좋겠어. 그럼 이제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누구야? 오늘의 인물은요. 가수 오효진 양이라고 하거든요. 얘는 댄스고 뭐고 있지. 막 그런 저기 해도 돼. 랩해도 되고 그러는데. 원칙은 이제 전통제의 트롯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이제 성공을 하고. 그러고 나서 이제 해도 돼. 얘는 뭐 무용수가 되도 되고. 딱 얘는 타고났어. 오우 떼 많이 벗겄네. 진짜요. 완전히 애기 때는 좀. 그냥 딱 얘기했는데. 지금 되게 막 좀 예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오우 세상에. 그래도 뭐 오효진 양이. 그래도 탄탄대로라고 하시니까. 오우. 오우. 얘는 있잖아. 탄탄대로. 내 어렸을 적에 갔다. 얘 한. 재작년인가 언젠가 어렸을 적에. 그때 한 번. 13살인가 몇 살인가. 거기 나왔을 적에. 그때 봤는데. 야. 조농 같아. 똑똑하다. 내가 그랬었거든. 근데 얘구나. 그렇게 커졌네. 네. 앞으로 오효진 양이 더 탄탄대로 하시니까. 너무 듣기 좋았고요. 얘는 큰 굴곡은 없어. 자기가 그 리드만 잘하고 넘어가면은. 왜. 성격이 완벽하기 때문에. 응. 자기가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성격이거든. 그러기 때문에. 그 성격만 잘 유지하면 괜찮아. 응. 야. 그래요. 유진 양. 성공해요. 너무 이뻐.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. 수고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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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좋아요. 감사합니다.